주리야 주리야 오빠 놀이동산 와서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주리야 우리 바이킹 타러 가자 오빠 우리 그러지 말고 귀신의 집 가자 무슨 귀신의 집이야 유치하게 바이킹 타러 가자 오빠 무서워서 그렇지? 야 내 등치가 있지 아 그래 가자 가자 진짜? 가자 가자 야 귀신의 집이라 그런지 무섭긴 하다 야 화장 좀 하고 다녀 니가 더 귀신보다 무서워 아 주리야 그게 아니라 니가 쌩얼이라 갖고 풀베이커 자 우리 남자분들 무서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여자친구 생얼 이거 무서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지만 여자 사용 설명서를 읽은 남자는 무엇을 가장 무서워할까요? 보시죠 오 쥬리 오 쥬리야 아우 쥬리야 아우 쥬리야 아우 쥬리야 아우 쥬리야 아우 쥬리야 아우 쥬리야 오빠 쥬리야 노래도 동사라서 너무 좋다 아우 쥬리 우리 뭐부터 탈까 쥬리 오빠 우리 귀신의 집 가자 귀신의 집? 응 가 쥬리야 좋아 진짜? 그래 가자 쥬리 좋아 아우 쥬리야 아우 쥬리야 아우 쥬리야 뭐야 저거? 오빠! 오빠는 귀신이 하나 가면서? 야 귀신이 뭐 가면서 이딴게 이런 데를 왜 오자 그래가지고 오빠 완전 차이마 그럼 그럼 오빠 나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올게 잠깐만 요리야! 야 요리야! 오빠 왜 그래? 난 너랑 떨어지는게 제일 무서워 오빠! 빌리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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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떨어지지마! 빌리하자! 빌리하자! 빌리하자!